자, 지금부터는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의 지지 모임인 더불어 포럼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문 전 대표는 스스로를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정권교체의 적임자,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빗대서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 모임인 더불어 포럼 창립식에서 정권교체에 목숨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스스로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며 청렴 정직하고 사람 좋다고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제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는 것, 이것도 제가 가장 적임자다. 정치교체를 주장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후보가 정치교체를 말했죠. 오늘 창립식에는 문 전 대표 지지자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김웅룡 전 프로야구 감독, 황지우, 안도현 시인, 정동채 전 문체부 장관 등이 공동 대표를, 최연국 표암학원 이사장이 상임고문을 맡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사망 30주기를 맞은 박종철 열사 어머니와 함께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